어? 원숭이인데? 도망쳐야겠다 원숭이는 못잡아 원숭이는 못잡아 그냥 죽어 왜 쉬프트를 안쓰니? 어 이거 파라있네? 아 저거 아 발동됐으면 가서 딜해야되는데 팔아있어가지고 트레이서 소리 들렸죠? 어 왜 안맞아? 리퍼 뒤에 들어왔어요 아 리퍼 왜 안맞아? 분명히 맞게 쐈는데 왼쪽으로 계속 돌리면서 쐈는데 왜? 왜 안맞지? 뭐야? 어이구이씨 정의충 정의충 어이구 어우 어 딸국질 너무 심해져가지고 어이구 잠간만 좀 멈춰섰다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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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파라야 맞아 왜 파라야 맞아 아이고 아이고 어이 나도 들어간다 아이고 나도 빨려 들어간다 어이구 잘못 던졌다 아이고 뭐야 저 왜 이리 됐어 탱크 어디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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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파라디 파라디 어이구 정이 찼을텐데 어이구 오우 acompa 사날ся 많이 문 음 흥흥 음흥흥 저리 가 제발 좀 어우 뒤지겠다 어우 발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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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이고 아이 도망 못갔다 아이 진짜 예 생방입니다 아하 바로 올라갔을때 내려갔어야하는데 어이구 딱 걸리시네 컷 컷 컷 파라 위에있고 파라 저기있네 어이구 미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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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진다 어이구 리퍼는 이렇게 평타 한방 섞어줘야돼요 피 250이라서 근데 그 쓰기 전에 보통 쉬프트 씀 어이구 뒤질뻔했네 파라공이 빨려들어가가지고 파라공이 난다 와 와아 아 아 아 어우 아 수? 짐막혀 아이고 아이고 또 한방이 패시브 개꿀 예 정글에 죽겟니다 아 어이구 어디로 튀냐 어이구 잠깐만 못 올라갔다 그냥 죽어 어 나 픽업 어우 보여드릴 수 보여드릴 수 있죠 그.. 근데 어.. 잠깐만 숨이 너무 막힌다 어이구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어이구 어이구 들어가기 때문에 직격으로 무조건 맞으면 120 들어가요. 그리고 쉬프트가 범위 딜감 없이 맞기만 하면 120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40 들어가죠. 그러면 피가 200짜리인 애들은 한방에 죽고 250인 리퍼나 메이같은 경우는 피가 10 남기 때문에 평타 한방을 섞어주면 평타 한방을 섞어주면 돼요. 근데 둘다 무조기가 있기 때문에 힘들죠. 그거는 잊지 마세요. 아.. 뒤질 것 같네 진짜 아.. 후.. 아.. 심호.. 심호흡 좀 하자 후.. 정크레딧 있네 쉬프트 채워서 갈게 그러면 어.. 죽었네 어.. 이거 왜 저 위로 올라가냐? 죽어 어이구 파라야? 안녕? 지질 뻔했네 지질 뻔했네 바로 뒤졌고 에잉 뒤에 있는 애 맞출라고 했는데 뒤에 있는 애 너무 못 맞췄네 49? 센터? 센터 정도 될걸요? 어이구 똥정 구시사 솔져야 여 때리지마 어이구 한 번에 다 쓸렸네 아이고 평타 평타 한대 아이 평타 한대 왜 안맞니? 어이구 망했다 뒤졌다 와.. 얘네들 투자리아야? 아 그렇네 누궁이야 우리팀? 저쪽팀? 저쪽팀이구나 파라야 쫓아오지마라 제발 아 나 P55 아 안돼요 병..병장님 왜 나알봐 와아 타이밍 안맞아 그래 뭐해서 가자 어이구 헐 아아 파라 저거 어떡하지 아이씨 자살 됐네 아아 아 솔져 안 쫓아왔으면 대박국 대박국인데 솔져가 쫓아왔어 거의 다 밀었다 우리 27미터만 밀면 이긴다 아이씨 아이고 뒤에 솔져 아 바스 자르.. 자르긴 했는데 아 파라 진짜 극혐.. 이 맵에서 수비를 할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12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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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를 자를 수가 없네 지금 파라 자를 캐릭이 아무것도 없다 겐지 밖에 없어 근데 겐지도 쉽게 자를 수 있는 캐릭이 아니라서 저거 파라 잘렸다 파라 잘렸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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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아 아직 3분남긴 남았다 아직 3분남긴 남았다 어이구 뒤진다 아이 도주로가 없어 어그로는 그래도 끌었다 밀동안에 어그로 끌었어요 몇 미터 밀었어 우리 1미터 남았다 1미터 1미터 20미터 밀었다 20미터 밀었어 내가 어그로 끄는 놈아 1미터마 아 바스 진짜 극혐 응 아 파라 궁각인데 이거 파라 궁각인데 이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제발 필킷 먹고 아 제발 제발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질뻔했네 주멍빵 주멍빵 아이고 힘들었다 존나 힘들었다 64점이네 이거 64점입니다 이거 개꿀 1.5% 조 Pixel ultra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